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완제품으로서 우리의 패키지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즉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로서 우리의 패키지를 실행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CLS CLI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CLIJS라는 파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팔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main.js의 내용을 갖다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greeting은 require main.js는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console.log 해서 greeting 더하기 greeting.en이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노드에게 야 CLI.js 좀 실행시켜봐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내놓잖아요 그죠? 좀 너무 정적이죠? 예를 들어 제가 k라고 입력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k5로 바뀌면서 안녕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 입력 기능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약속된 기능이 코드가 process.aigv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process.aigv는 variable일 것 같은데 제가 node.cls라고 하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생긴 배열입니다 즉, 우리가 실행한 node.run.time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로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세 번째 원소로 k5를 주면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원소가 우리의 입력 값인 우리의 인자가 파라미터의 값인 k5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제가 저기를 2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결과가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제가 여기에 저 객체의 프로퍼티가 위치하는 곳에 배열 표기법으로 객체의 프로퍼티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ko로 하면 안녕, en으로 하면 hi, fr로 하면 salut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가 이제 내용을 완성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행할 때마다 앞에다 이렇게 node라고 붙이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엔터를 치면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니까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윈도우에서는 안 뜰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윈도우가 아닌 컴퓨터에서는 저런 에러가 뜨게 될 것인데요 자, 저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저 파일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권한을 보면 이 파일의 첫 번째 자리가 소유자의 권한이거든요 cls에 대해서 저 파일의 소유자인 저는 r, read, 읽는 권한과 w, 수정, 수정하는, write하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표시된 거는 저기 원래 뭐가 있냐면 execute,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권한이 있다면 저기에 x가 적히게 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 cli.js를 소유자인 저만큼은 실행 가능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하고 싶냐 change, permission, 모드를 체인지 하고 싶어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유저에 대해서 유저에게 추가를 하는 거죠 execute, 누구에 대해서? cls.js 파일에 대해서 자, 이것을 하는 명령어가 윈도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change는 ch고요 permission, 모드에서 permission은 생략되고요 뒤에 끝에 e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의 u만 살아남고요 execute의 x만 살아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적은 것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해하실 뿐만 이해하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cli.js 파일에 x가 붙었죠 즉, 소유자가 execute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엔터, 쳤더니 에러가 나요 왜요? 자, 여기 있는 cli.js 이 파일은 node.js의 파일이에요 자바스크립트란 말이죠 그런데 운영체제한테 그냥 야, 이거 실행해보면 어떻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얘가 node.js로 만들어졌으니까 node.js 런타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를 실행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때의 뭘 하냐 앞에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운영체제한테 야, 이 파일은 node.js에 맞게 작성한 파일이니까 node.js로 실행시켜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야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야죠 그때는 package.json으로 들어가서요 이 package.json에다가 이렇게 추가합니다 bi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say hi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package를 설치한 사람이 say hi 라고 하면 우리의 cli.js 파일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더 많은 cli 파일이 있다면 그러면 say hi, fr, k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카피해서 우리가 한국어만큼은 여기다 또 추가를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추가했고요 이거는 그냥 ko 를 받읍시다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cli.json OK 잘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만든 이 package는 두가지 실행 방법이 있는 거예요 say hi say hi, k ja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업로드하고 이번 영상은 끝납시다 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버전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pm, publish, enter 끝